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었던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인천 개항을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내세웠던 명분은 위기에 빠진 민주당을 구하기 위해서 출마한다고 이야기했고 이번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선대위원장직까지 맡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당초에 이재명에게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전국선거 지원을 기대했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국민의힘의 윤영선 후보하고 접전을 벌이게 되면서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처지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완전히 지금 체면을 구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소식을 살펴보면 먼저 이재명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루에 개항 관련 일장만 8개를 소화할 정도로 빡빡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전 7시에 아침 인사를 시작으로 오후 10시에 밤 인사까지 일정을 꽉꽉 채워가지고 빽빽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모습은 인천지역의 집중유세라던가 남동구 지원유세를 제외하면 하루종일 자신이 출마한 개항 쪽에다가 투자하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이재명은 27일에도 개항에서 사전투표를 한 뒤에 개항발전 중장기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고 이에 대해서 이재명은 선거 초반에는 다른 지역에 도움을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라면서 어쨌든 현재는 인천 개항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말은 한마디로 당초에는 이번에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지역구에 집중하기보다는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을 지원을 해주려고 했는데 자신의 사정이 지금 녹록치 않아가지고 다른 후보들을 도와드리기가 좀 힘들게 되었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개항지역에 팔이 묶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예상보다 지지율이 훨씬 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잘못하다가는 진짜로 떨어질 수도 있는 이런 위기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당초에 민주당이라든가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세가 강한 개항을 지역에서 높은 지지를 얻고 전국선거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었지만 얼마 전에 쏟아지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실제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선거하는 방식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가지고 180도 바꾼 상황인데 그 전까지는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을 하나하나 라이브 방송으로 내보내고 개딸들을 모아가지고 자신의 세를 과시하면서 굉장히 떠들썩하게 유세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현재는 지역 골목을 훑고 다니는 조용한 유세로 바꾸었습니다. 이처럼 선거 유세 방법을 180도로 바꾼 것은 이런 식으로 세를 과시해봤자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대선과는 다르게 세를 과시하는 선거라기보다는 그 지역에 봉사할 일꾼을 뽑는 선거인데 마치 자신이 대선 주자인 것처럼 다시 한번 세를 과시하고 있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눈에는 오만하게 비춰질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개항을 지역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마치 점령군 행세라듯이 패거리를 몰고 와가지고 요란을 피우면서 표를 달라는 식으로 이런 식의 행동을 보이는 것은 선거 전략 실패라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자신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방송으로 내보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실수가 있거나 꼬투리가 잡힐 만한 일이 계속해서 발생을 해가지고 현재는 개항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지역의 일꾼이 되겠다. 봉사하겠다라는 컨셉으로 바꿔가지고 전통적인 지방선거 방식인 일꾼 모드로 바꿔서 지역 주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다니는 이런 컨셉으로 바꾼 것인데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재명 측에서는 여기에 더해서 타지역 인사들의 개항을 지원 유세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같은 방침은 당초에 자신이 개항을 완전히 접수를 하고 다른 쪽에도 도와주겠다라는 당초의 자신감하고는 완전히 지금 반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선 주재였던 사람이 보궐선거에 나와가지고 이런 쭈구리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완전히 스타일 구겼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최근에 이재명의 모습을 보면 국민의힘의 후보를 상대로 네거티브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의 개항구 주소지 이전 문제라던가 농지법 위반 등을 거론하면서 연일 네거티브 전을 벌이고 있고 아시다시피 네거티브라는 것은 앞서가는 사람의 여유있는 모습이 아니라 뒤에서 쫓아가는 사람이 앞사람의 뒷더미를 잡기 위해서 펼치는 것이 네거티브 공방인 만큼 현재 초조한 이재명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선 후보까지 했다라는 분이 마음이 얼마나 급하면 무명 정치인을 상대로 이렇게 낯뜨거운 네거티브 전을 벌이고 있는가 보기에 민망하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재명 후보의 상대인 국민의힘의 윤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의 이런 선거운동에 대해서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이재명 전 지사는 각종 범죄 혐의로 피의자가 되어가지고 이쪽으로 도망을 쳐온 분이라면서 서로 이재명 지사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보궐선거를 다시 해야 될 수도 있다고 맞받아줬고 자신이 인천 개항에서 25년 동안 의사생활을 해온 나름 동네 명이라면서 이재명 지사가 요즘에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치료를 해가지고 인천에서 내보내 드리겠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민주당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박지원 사건에 대해서 자기는 모르겠다라고 모르세로 일관을 해서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이재명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박지원 사건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고 사회자가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계속 사과를 하고 있고 586 용태론을 말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듣고 있나라는 이런 질문을 하자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아직 얘기를 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재명의 이와 같은 답변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말도 안 된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새 박지원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언론에서 진짜 대서특필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가장 유적한 정치인 중에 한 명인 이재명이 얘기를 못 들었다,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들어도 납득을 할 수가 없는 답변이고 특히나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민주당에다가 꽂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리고 박지원이 이재명 라인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재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 이거를 믿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진행자가 이재명에게 당내에서 내용이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재명은 일선에 나와있는 책임자라서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은 모른다라고 이야기했고 전후 맥락을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으며 또한 진행자가 박지원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니까 이재명은 이제는 나가봐야 돼가지고 답변하기가 어렵다면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질문을 회피한 것인데 이재명 후보처럼 말 많고 들이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정면으로 질문을 회피하는 것은 답변을 하기 싫다라거나 지금 자기가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것을 아예 대놓고 드러낸 것이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지방선거 이후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은 이거 역시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고 실질적인 내부 관계는 자신이 모른다라면서 계속해서 비슷한 답변만 늘어놓았습니다. 이재명은 너무 당에 관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지방선거 역시도 민주당을 구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지금 민주당이 돌아가고 있는 모양새에 대해서 자기는 모른다. 민주당이 지금 비대위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선거 후보 중에 한 명인 자기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발언이고 특히나 일각에서는 이번에 이재명이 보궐선거에서 금배지를 차고 난 후에 민주당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당에 무관심한 사람이 혹시라도 나중에 당권에 도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좀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재명이 이와 같은 답변 태도에 대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진중권 같은 경우에는 박지원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든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답을 안 하고 회피하는 게 실망스럽다라고 지적을 했고 또 난감한 처지가 된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속에서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러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가 정의도 없이 인터뷰를 거부하고 나가버리는 게 무책임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아무튼 박지원 비대위원장 문제라든가 현재 민주당의 혼란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혼란을 수습하고 방향을 제시해야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지방선거 국면을 지휘하고 있는 이재명이 이런 식으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민주당의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이를 바라보고 있는 다른 후보들 역시도 민주당 지도부라든가 이재명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한숨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민주당에서 입만 열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책임정치였는데 정작 본인들 집안이 콩가루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네요. 그렇죠?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